만두콩을 3컵을 삶아줍니다 만두콩을 3컵을 삶아줍니다 만두콩을 조림합니다 요즘 음식점에 요리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애들도 그렇고 꾸름들도 그렇고 좋아하는 요리죠 끓고 있습니다 한 10분정도 쪼불해서 삶습니다 쪼붙고 맞추고 파김치 간장 50cc에 넣습니다 졸여주면 됩니다 센 물에서 막 졸인 다음에 국물이 한 3분의 1정도 되면 이제 물려 넣고 번쩍하게 마무리합니다 익힐 때는 뚜껑을 닫고 익혀야 됩니다 모든 요리는 한 3분의 1정도 남으면 물엿 2컴셀로 썰을게요 물엿 2컴셀로 돼요 홀리고당 홀리고당 식이섬유가 35% 홀리고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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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을 봐주세요 단맛이 딱 됐습니다 홀리고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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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하고 마무리합니다 홀리고당 감사합니다.